차장님, 특징적인 상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오미크론 관련해서 어쨌든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오미크론 관련된 시장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이미 움직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오미크론 이의가 계속 나올수록 시장에서도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 주도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 백신 관련된 종목, 치료제 관련된 종목,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백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먼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1% 정도 빠지긴 했었지만 최근의 흐름, 시장이 빠졌을 때도 크게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자체가 향후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백신 치료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밸리데이션 능력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글로벌 빅파마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이나 수주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제 관련해서는 HK이노엔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크와 협력사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머크에서 나온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에 관련해서 만약에 국내에도 들어온다고 하면 HK이노엔이 이걸 조금 국내 유통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머크에 경구형 치료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가급성이 높은 게 유통 가능성이 높은 게 HK이노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한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 시젠, 오늘도 아침에 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젠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회사와 좀 다르게 진단키트 자체는 시장의 진입 비율이 좀 낮아지긴 했었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회사가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4%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전 고점까지는 못 가긴 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각각 종목들을, 타픽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 세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정태균 팀장님, 코스닥 특징적인 상황 좀 봐주시죠. 일단은 코스닥 특징적인 상황은 차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콘텐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최근에 코스닥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던 업종 그리고 섹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잘 아시아시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NFT라는지 메타버스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 강한 시세의 영향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했었는데 이 테마가 좀 식어버리게 되면서 조금은 코스닥의 변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위메이드 맥스가 11%까지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일이 7%, 위메이드가 6%, 컴퓨터 수가 5%까지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복이 좀 더 확대가 되게 된다면 아마 코스닥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도 팬 엔터테인먼트가 5% 상승을 제외하고는 현재 뉴란지, 위즈익 스튜디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M, 자연스템, SM 같은 경우는 전혀 외국인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상 콘텐츠 관리 업종 섹터 같은 경우도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2차전지 소재가 식어버리게 되면서 메타버스 NFT 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메타버스 NFT를 이어받을 다음 주자가 또 어떤 테마가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콘텐츠가 좀 식어버리게 되면서 어떤 다음 테마가 좀 빠르게 좀 취연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 콘텐츠 관리의 섹터가 식어버리게 되면 조금 코스닥 시장에 악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섹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마스크 관련주인데 지금 다른... 마스크요? 네, 네. 그래서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관련 대비해서는 지금 마스크 관련주가 상당히 조금 부각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공이란지 웰컴 같은 마스크 관련주가 반작반등이 있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컴 헬스케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오토웨어 퓨라이스라는 브랜드로 마스크 현재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 변동성 장소에서 좀 안정적인 바닥 탈출 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머크뿐만 아니라 화이자 어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섹터가 될까요? 빨부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HFR 같은 경우는 세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런데 RFHIC라는지 RF머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아마 좀 안정적인 우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즈 향 같은 매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지금 우주인터넷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버라이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버라이즌 향 매출이 있는 RFHIC라는지 RF머리얼즈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의 발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G 관련된 종목들 주가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오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BH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BH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적 제품이 이제 RFPCB라는 그런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향후에 내년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가 올해까지만 이제 RFPCB를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한다는 얘기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의 물량을 다 가져올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이라도 가져온다라고 하면 매출 증대 및 실적에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RFPCB가 출하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 FPCB 쪽도 캐파가 계속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부 말고 신사업에서도 5G 안테나 케이블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던 본업, 그다가 새롭게 하는 신사업까지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흐름을 예상해서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 2020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실적이 많이 뚫겼었습니다. 19년 대비해서 지난해 실적이 거의 50% 정도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기존의 실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 고성장 대비해서 내년에도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약간 계속해서 양매수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강한 흐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수급도 단위로 개선됐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목표가는 2만 8천 원 정도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1만 7천 원 라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BH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만 8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에 시장 증시 관련돼서 리포트를 참고해보게 되면 저평가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시장에서 한번 잘 보시면 HMM이란지 포스코란지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저평가 관련 매수가 정당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소위 말하는 저평가 구간이 많이 퍼 기준을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PR이 5배로 최근에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최근에 JP무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는 실적이 터너로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근거로 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 유가 하락으로 해서 납부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돼서 원가 부담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미 유가가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민텀들이 좀 빨리 반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이 화학 사업뿐만 아니라 수소라는지 2차 전지 사업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뭐 저평가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주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 쪽 같은 경우는 SK가스와 합작을 해서 수소 충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탱크 생산 사업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6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수소 매출이 한 600억 가량으로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 같은 경우는 6천억 그리고 2030년 같은 경우는 3조가량으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매출 여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까지 그 배터리 전액 유기용매 에틸랜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에틸, 디메틸 카보네이트와 같은 지전해질 유기용매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데 좀 포스코와 사업이 겹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본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수소라는지 2차전지였던 앞으로 신사업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했던 매수가가 21만 8천원에서 22만 3천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2만 1,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매수팬드 구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는 종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0% 정도 내외로 잡았습니다. 25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만원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된 상태에서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롯데케미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5만 5천원 말씀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